자, 이번 시간에는 이 컴포저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컴포저는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음... php 파트에 대한 말하자면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지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new 폴더를 해서 여기에다가 컴포저라고 하는 컴포저 앱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 디렉토리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소프트웨어의 최상위 디렉토리라고 생각해봅시다. 프로젝트 폴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컨솔 환경에서 여기 컴포저 앱이라는 디렉토리로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음...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디렉토리를 바로 이 컴포저 앱이라는 디렉토리를 어떠한 프로젝트의 홈 디렉토리로 컴포저를 통해서 관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컴포저 init 이라고 하게 되면 컴포저는 이 컴포저 앱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우리 프로젝트의 홈 디렉토리로 인식해서 여러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웰컴 투 더 컴포저 컴피그 제너레이터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패키지 네임은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패키지의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런 형식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스터디 컴포저 앱이라고 되어있는데 앞에는 벤더의 이름 벤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속해있는 조직이나 여러분의 닉네임이나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들 하나의 주체가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체와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럼 저는 요기다가 egoing-composer-app 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문자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디렉토리 이름 기반으로 해서 권장되는 이름을 추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엔터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적는데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요기에서 author가 누구인지 저는 엔터를 치면 기본값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엔터 그리고 요거는 넘어갑시다. 그리고 패키지 타입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패키지가 일반적인 프로젝트인지 또는 라이브러리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는 건데 일단은 지정하지 않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라이센스도 엔터 그리고 요것도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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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엔터 자,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컴퍼저 앱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아까는 없었던 컴퍼저.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파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프로젝트의 이름과 그 프로젝트를 누가 만들고 있는가 라는 것이 있고 requir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퍼저.json이라는 파일이 컴퍼저가 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사용할 정보들이 저 json이라고 하는 형식의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실행했던 컴퍼저.init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단지 컴퍼저.json이라고 하는 저 파일을 생성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requir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건 의존성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의존하다 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a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요. 그러면 a라는 라이브러리는 우리 소프트웨어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나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a라는 라이브러리에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반면에 a라는 라이브러리는 우리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건 아니죠. 사용되는 쪽이니까 의존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라이브러리에 의존하고 있는가 그것을 require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다가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라이브러리들을 요구하는가 require하는가를 지정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직접 의존성을 적으셔도 되겠지만 이 컴포저의 명령을 이용하시는 게 더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존하고 싶은 라이브러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패키지스트라고 하는 패키지스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패키지스트 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로그를 여러분이 모노로그를 모노로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싶다. 그럼 모노로그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것들이 말하자면 패키지입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의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그 패키지의 평판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많이 다운로드 받았는지 또 얼마나 많이 별표를 받았는지가 보여지는 건데 어때요? 이 모노로그는 굉장히 잘 나가는 패키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 패키지는 모노로그라는 패키지는 php는 5.3 이상에서 동작하고 또 이 모노로그는 어떠한 라이브러리들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밑에 가보면 현재의 버전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중에 대부 딱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안정된 최신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통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을 수 있는데 모노로그는 친절하게 이렇게 컴퍼저에 명령을 입력하면 모노로그를 의존관계로 추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저는 저것을 copy & paste 해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여기 있는 require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명령이 실행이 된 후에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패키지스트가 굉장히 바쁜지 상당히 느려요. 예, 개선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자, 보시는 것처럼 이 requi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까는 없었던 이런 코드가 생깁니다. 즉, 모노로그라고 하는 벤더가 만든 모노로그라고 하는 패키지에 버전이 이렇게 적혀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는 컴퍼저.락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파일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락이라고 하는 파일은 음...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벤더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 벤더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모노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로그 안에는 다시 모노로그가 있고 모노로그에 여러 가지 소스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컴퍼저에서 모노로그라는 벤더에 모노로그라는 패키지를 이 프로젝트는 의존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적어준 거죠. 버전은 이것이고 그에 따라서 컴퍼저가 우리 대신에 이 모노로그라는 프로젝트를 우리의 프로젝트에 벤더라고 하는 약속된 디렉토리에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다 해준 겁니다. 굉장히 편하죠. 카피앤피스트 같은 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의존성을 설정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모노로그라는 프로젝트를 우리의 프로젝트에 부품으로써 포함시키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가습자 뱅 로몬 뱅 이 모노도 돌